아 햇볕은 쨍쨍 내려 쬐고 있는 있습니다 자 아가 어 알았어 돌아서서 봐 띵남모 띵남모 자 인트로 주스 요 셀프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교 2학년 프린세스 입니다 어 초등학교 2학년 프린세스 각 마을마다 공주가 다 있습니다 레쓰고 요 하우스 아 예전에 파주삼촌님이 만들어 주신 펌프 펌프를 지나서 요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아날린하고 또 몇 명이 여기 살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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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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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주의 아빠입니다 일란 봤다 아 3 3 3 얘가 어떻게 되는건가 여기 시빌링스 좀 조사 좀 아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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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으 시믹 읏 그러면 exc clo 으 돼요 그리고 놈 으 요 밑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지금 바닥에서 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요 어 여기 씨알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도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아 이 씨알이 이게 커넥 돼 있는 건가요 설마 돼 있겠지 이거 이거 다이렉트야? 아니면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여기가 주방입니다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잠은 자 바로 이렇게 밖에 어 바닷물이 지금 만조 시간인가봐요 어디 아니 저기도 안 돼 안 돼 지금 원래 이 판티야 원래 이 판티 자자자 그 누구신가요 이건 차카 어 누구 엄마야 엄마야 아니면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엄마 아 그러니까 친할머니네 그 다음에 저쪽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저쪽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프린세스 아 가신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프린세스 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다른 집에 사세요 으 그럼 이 집에는 몇 명이 사는 거예요 이 집에는 자, 미안하지만 좀 살고 있어봐요. 지금 헷갈려, 헷갈려, 아저씨. 자, 이 집에는 몇 명 누구누구 살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아빠랑 세 자녀가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3키드하고 아빠랑. 저기, 아빠 이름 뭐예요? 어떻게 한 거니까? 37! 너가 왜? 뭐라고? 네, 몇명은 좀 이름을 한 거야. 곽고이. 곽고이? 예, 곽고이 아빠인데 그러면 기겁은 뭐예요? 어떻게 이거를? 아빠랑. 아, 그래도 다행이네. 그러면 아빠가 일할 때는 할머니가 애기들을 보겠네. 그치? 너는 이빨을 잘 챙겨요. 네, 이것은 아빠랑. 아빠,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이나? 일정 시간이나. 일정 시간이나. 이제 만나면, 일정 시간이나? 일정 시간이나, 일정 시간이나. 지금은 일정 시간이야. 지금은 방근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잠깐, 미안하지만, 내가 그, 왜요? 엄마는 어디쯤에 살아요? 엄마는 어디쯤에 살아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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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어디에 있었던 곳이 있어요? 엄마는 어디에 있는 곳이 있어요? 가끔 찾아와요? 엄마는 어디에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가족들이 있어요. 아, 거기에? 거기에 가족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잘했어, 잘했어. 어, 빤띠 입었어, 빤띠 입었어. 음, 빤띠 입었어. 음, 빤띠 입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유엔 안 입어도 돼. 어, 유저스트 커버 유어 시크릿 웨폰. 널라, 노 브라블룸. 앉아, 앉아. 음, 그러면 둘째는 아직 학교를 안 다니는 거네, 그지? 세컨러. 프린세스, 공부 잘해. 스터디 웨일. 스터디 웨일. 에버리지 물어봐도 돼? 에버리지인데. 에버리지. 몰라. 몰라. 아빠는 알아요, 그러면? 아빠라. 오올. 야, 올모스트 하이 오는데. 어, 간만에 간만에. 아저씨 너 저 채널에서 맨날 그, 어, 아이 인트로듀스 그, 뭐라야, 오너스 센터 하잖아. 어. 꼰띠 모아 파이팅. 그렇지? 꼰띠 모아 꼰띠 모아. 잘하네, 다행이네. 그 다음에 일렉트릭은 당연히 없네. 몰라. 이런데는 진짜 파워뱅크. 파워뱅크 이런데는 하나씩 탁 하면 좋아, 그지? 여기는 그렇게 그거 하지 않으니까 실링탄 달고 전등만 해도. 참 조금던데.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일렌받다?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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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들은 아닌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빠구나. 이 아빠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는 원래 자녀가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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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할머니, 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들 같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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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안에 뭐 특별히 보여 드릴 것도 없이 어 단철합니다 단철해요 보여 드릴 것도 없어요 단철합니다 아주 밥 먹고 자고 이러는 여기가 그나마 지금 캐비닛 하나 있는데 다른 집에 가면 막 옷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집은 옷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빨래는 누가 해 호론돌이 아빠가 해 빨래는 프린세스가 해 저 산카롤로스 리안보다 더 하네 리안은 걔는 지금 몇 살이야 나인 아니야 나인 텐 아니야 야 빨래 안 힘들어 이스나 기피컬트 론돌이 아이씨 라또 라또 진짜 아 아 아저씨 아 아 진짜 역시 라또라또들은 정신 없어요 이거 그럼 빨래 잖아 이거 이거 론돌이 아니야 이걸 프린세스가 한다고 이거 저거 론돌이 한다고 이거 그러면 이거 이거 프린세스가 이거 빠른 거야 이거 뭐라는 거야 뭐라는데? 바로 밑에 있는 세븐이어스 시스터랑 프린세스랑 둘이서 오마이갓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제대로 빨았나 안 빨았나? 근데 세제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원래 그 소프트... 그 뭐라 그럴까? 소프스멜 없어 그럼 물은 어디서 길러 놨어? 패치? 다른집 MC에서 길러다가 다른집 수돗물 야 너 딱 봐도 알겠다 너가 세칸이지?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어 잠깐만 기다려 너는 잠깐만 스테이 아웃사이드 요렇게 세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야? 어? 폰다도라 다 마셨는가 보네? 내가 폰다도라야? 다 마셨네? 네 어 그러니까 다 마셨어 옳라 유 라이크... 왓 이즈 유어 페보리티 알콜? 폰다도라? 엠페라도? 레드로우스? 어? 기네브라? 안오빠? 안오빠? 유어 페보리티 알콜? 아... 아기요? 엠피? 엠피? 엠페라도? 엠페라도? 어... 엠페라도... 꿀라 뽀가 아니네? 헤헤헤 아빠라... 드링킹... 에브리나잇 드링킹... 에브리나잇 드링킹... 에브리나잇 드링킹... 에브리나잇 드링킹...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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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그렇지... 에... 아빠 그래도... 엠... 그래도... 다행이네요... 스플리트 가드를 하고 있으니... 그나마... 제일 그래도 안정된... 직업이죠... 그나마... 여기... 여기 뭐... 애들이 막... 엠... 아... 어... 자... 이렇게 해서... 공주네 집... 방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이름이 뭐야... 안옹... 빵알라모 콜린 자 일어나서 우리 바이바이 한번 하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프린세스네 집 이었습니다